감사합니다. 이 곡이 예전에 맨날 바루쿠 시대 때 귀족들이 듣던 음악입니다. 음악사들이 이렇게 연주를 하고 귀족들은 다만 나누고 흥의 겨울이고 그런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대응을 받으시는 겁니다. 다음 곡은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들이 밖으로 막 움직이죠. 이 음악 나오면 다시 다 쳐다보고 다시 서 있을 거예요. 저희 마지막 곡입니다. 앵콜은 저희가 준비한 게 없어서 앵콜을 하시면 절대 안됩니다. 마지막 곡입니다. 앵콜은 저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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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곡입니다.